김욱이 데려오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? 이번에 네가 큰일을 좀 맡아줘야겠다. 지금 국정원이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럼 우리를 죽이라고 명령한 게. 국정원 쥐고 흔들 수 있는 건데. 대한민국의 단 한 군데밖에 없어. 이제 그만 손 떼는 거 어때? 이번에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줄 거야. 나쁨 수다지 못하게. 많이 외롭고 힘든 싸움이 될 겁니다. 김욱이 내 손으로 직접 법정에 세울 겁니다. 어차피 난 파밀이야. 상현! 멋지려! 우리한테 왜 이러는 겁니까? 나도 몇 명 받았어. 이들 없으라고. 내가 내 손으로 이루고, 내가지 않을 거야. 난 그리움으로 이 상황으로 이루고... 난 그리움으로 이루고 있다. 감사합니다.